작은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황교안이를 어떻게 당대표를 시켜 줍니까 황교안이를 어떻게 뭡니까 대선후보를 시켜주는 겁니까 죽었다 개어나도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황교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서는 황교안 씨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당대표 출마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겠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나라도 당도 위기인 지금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면 안보마저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북한은 왜 핵 완성을 공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최정부의 성공을 돕고 집권당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날 당대표로 잘못했던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2년 전 4.15 총선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시 당을 위해 애써셨던 분들이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당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출신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4.15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국회는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치료진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4.15 부정선거론을 재차 언급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에도 역선택이 가능한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만만히 또 다 넣겠죠 김당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선거를 그 말도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에 또 넘기겠죠 그러니 뭐 온 전신이 다 조작인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조작을 보고 참 기가 찬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는 1위 여당 지지층은 꼴찌 유승민 당대표 도전 가능할까 세상에 여론조사는 1위를 했는데 여당 지지 내에서의 여러분들 원내 여론조사는 꼴찌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유승민이 당대표 여론조사 1등이라고요 국힘 지지층은 1등은 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유승민 페북에 tk에서 당대표 여론조사 1위 안철수 아마도 유승민은 출마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는 잘 안 해요 나경원 씨는 뭐 다 나결습니까 동작권에서 이수진이라는 젊은 여러분들 판사 출신의 젊은 친구와 함께 떨어진 게 본인이 뭐 떨어진 거 아닌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입을 다물었겠죠 여론조사는 참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인이 공유한 여론조사 흥미롭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저 본인이라고 구태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참 많은 함정이 있으니 여론조사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7주 연속으로 나경원이 당 내부에서는 1등으로 되는데 일반 여론조사는 유승민이 1등 이 나오니까 여론조사가 참 함정이 많고 여론조사 뭐 함정이 많은 게 아니고 뭐 당내 경선 뭐니까 공직선거 다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안철수 의원의 한 말씀 잘하셨네요 2월 1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50대 50 비율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김은혜 홍보수석에 패배한 일을 거론하기로 했다 일반 여론조사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당 대표를 선축을 하는데 무슨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갑니까 그게 다 장난을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뭐죠 국민소득 4만 불 되는 나라인지 기가 찬 거죠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여기지 않는 이상은 이게 다 조작의 뭐죠 그냥 아임 조작 아임 조작 그냥 보이는데 민경욱 의원의 한 말씀 하셨네요 유승민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재명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받으려 한 사람입니다 지금 특정 지역 여론조사에 차기 대표감 1등을 달린다던데 국힘당 당원 대상에서는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얘기입니다 차기 전당대에서는 간첩을 뽑는 역선택 조항을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물 위헤만을 또 없애야 될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국힘당이란 당이 못하는 겁니다 4.15 총선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 120여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피고에 해당하는 선관위 측에 경선이라든지 당대표 선택을 맡기는 선거관리사물을 맡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사기범들이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겁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규환 씨 나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면 그거는 사람이 순진하든지 아니면 뭐죠 맛이 갔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야 안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항규환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가장 겁난 사람이 항규환이지 않습니까 왜 유일하게 정치인들 가운데 내놓고 뭐죠 선거 부정을 밝혀 이 나라가 산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항규환이가 뭐 눈에 가시겠죠 공병호도 눈에 가실 거고 녹색 장원님 그냥 서울대학교까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여론조사에 함정이 많다 그게 뭐 나경원이 한계죠 뭐 어떻게 하겠으면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선거관이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참 절박감이 없어요 저는 참 시골에서 낳아서 자라 가지고 오늘까지 오면서 뭐 큰 성취를 한 임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뭐 아이들 반듯하게 키우고 교도소 갈 일이 없었으니까 잘 살아온 거죠 항상 절박한데 나라가 백척관두에 있고 권력장악을 저지를 못하면 선거를 못 지키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안타깝게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 나오는 것이 보면 절실함이 전혀 없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못 지키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못 지키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못 지키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못 지키면